발음이구나 3분 늦었어 발점 10점이야 응? 뭐해? 아 안 받아? 아 미안해 먼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지 안 배웠어? 응? 발점 10점 8점? 못 들었어? 발점 100점이면 아웃인 거 내 수준이 뭘 입어? 발점 10점 이게 뭐야? 너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면서 나 배지테리라는 거 몰라? 다들 발점 10점씩이야 시트가 너무 하얗잖아 그럼 부담스럽단 말이야 발점 10점 그래 에이 40점 남았네 내 담요 어째어?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너는 어떻게 그걸 까먹어? 알았어 갖고 올게 너 여기 있어 너 딱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너 딱 여기 있어 빨리 가져오기나 해 가만히 있어 너 알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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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사수 물에 들어가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잖아 괜찮아? 정말 괜찮아? 알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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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? 알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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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